안녕하세요.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자 할 때 배경화면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누구나 하고 많은 고민을 하죠. 그래서 동영상을 자기가 직접 촬영하든지 혹은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동영상이나 사진을 구해서 화면을 올립니다. 그런데 키네마스트에서 쉽게 동영상 배경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하트라던가 밑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있죠. 이런 화면이나 혹은 하트 조금 변형된 거죠. 이러한 화면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글자라던가 시라던가 설교라던가 이런 걸 누를 수 있겠죠. 강의도 누를 수 있구요. 이러한 방법. 자 밑에 보세요. 이러한 혹은 이와 같이 넣어서 자기의 유튜브 채널 홍보를 한다던가. 밑에 이게 사진이 동영상 있죠. 이러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키네마스트를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트를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 두어야 되겠죠. 키네마스트를 터치해서 그러면 새 프로젝터를 새로 만들기. 즉 새 프로젝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저 위에 상단 우측의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미지 있죠. 이미지 이걸 터치합니다. 이미지 혹은 딴 색 배경을 터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색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검은색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검은색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더라구요. 그래서 검은색을 터치했습니다. 현재 이 검은색이 타임라인에 이렇게 왔습니다. 검은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검은색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있죠. 이렇게 좀 길게 좀 늘려 놨습니다. 길게 늘려 놨고 이 화면 배경을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키네마스트에서 가져온 배경을 만들고자 할 때는 요거 있죠. 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클립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죠. 클립 그래픽입니다. 클립 그래픽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여기 많은 클립 그래픽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운받는 것은 여기에서 다운받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러브스토리라는 이 클립 그래픽을 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러브스토리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일 1번 01번 이걸 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걸 터치하면 화면에 벌써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지금 움직이죠. 여기 보시면 움직이죠. 여기 타이틀 여기에 있죠. 여기 글자도 넣을 수 있어요.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글자는 이쪽 편에서 넣습니다. 타이틀이 두 곳이 있죠. 위쪽을 제가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같이 입력창이 납니다. 요새 한참 미스트로스에서 유명한 부시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체는 여기 A자 있죠. 여기 A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국어를 터치하고 한국어에서 저는 조금 굵은 글자 빈글에 투 볼드를 터치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 상단에 선택했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부시라는 글자가 보이죠. 두 번째 텍스트 봤어요. 지금 부시라는 글자가 여기 나타났죠. 두 번째 타이틀 텍스트를 터치해서 이 노래가 원적은 강진인가 아마 그런데 양지연씨가 요새 불러서 많이 인기를 끄고 있죠. 그래서 양지연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프리하면 프리하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서 양지연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와 같이 특별히 뭘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가져온다든가 남의 것을 또 다운받아 가져온다든가 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 다음에 진행하느냐 하면 보세요. 여기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밑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타임라인에는 검은 이 클립을 터치한 다음에 가위로 잘라 줘야 됩니다. 가위 있죠. 가위를 터치해서 트림앤 분할해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걸 터치합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터치하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다시 이거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역시 또 러브스토리라는 클립 그래프로 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넣고 싶으면 여기서 다른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3번을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서 3번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트 그것보다는 좀 변형이 되고 걸져도 이쪽으로 왔죠. 아까는 가운데 왔었잖아요.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이 클립 그래픽에 들어와서 러브스토리에서 이 3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 그래프의 길이를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타임라인의 검은 단색 있죠. 이 길이와 같게 딱 해줍니다. 그리고 같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같게 딱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끝에 갖다 놓고 플레이 헤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딱 합니다. 그러면 클립 그래픽은 여기서 안 보이죠. 그러나 이 플레이 헤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서 잘라서 다른 것을 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검은 단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립 그래픽을 다시 또 선택합니다. 터치해 줍니다. 터치해 주고서 이제는 러브스토리에 자꾸 올라오니까 식상하죠. 그래서 러브스토리를 터치해서 여기에 8비트 여행 했죠. 8비트 여행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딱 터치해 가지고 제일 위에 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뭘까 풀장이 풀장이 딱 나오네요. 여기 다시요. 그런데 풀장이 나오는데 이게 이 풀장이 보이는 것은 지금 타임라인에 보세요. 제가 움직이고 있죠. 이 길이를 클립 그래프의 길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딱 갖다 놓고 다시요. 정확히 클립 그래피를 봐야 됩니다. 클립 여기 갖다 놓고 플레이 헤드를 클립 그래프의 길이를 이렇게 정하고 다시요. 클립 그래프의 길이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플레이 헤드를 그 끝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르고 다음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저 위에 상단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의 이 단색 배경 검은색을 터치해서 가위를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플레이 헤드에서의 분할 이걸 터치합니다. 플레이 헤드에서의 분할입니다. 분할을 터치하고 그럼 여기 잘렸죠. 잘리고 그럼 앞부분에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뒤쪽에도 뒤쪽에 이걸 터치하면요. 이건 좀 길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다음 것을 계속 하려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크립 그래픽을 터치합니다. 크립 그래픽을 터치해서 아까 여기 8비트 여행했죠. 여기에서 아래쪽 걸 함께 보겠어요. 그럼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아주 크립 그래픽이 아주 짧게 나 때 있으니까 막 빨리 진행됐죠. 이 정도 길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세요. 여기에 이런 것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여기서 재정을 합니다. 재정을 하고 여기서 잘라줘야 되겠죠. 아까처럼 잘라주는데 문제는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여기서 이것을 이 크립을 가져오세요. 이 크립을 내가 나중에 필요해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계속 늘렸을 때 화면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프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자동차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간 상태에서 이 자동차는 상당히 길게 가네요. 여기서 다시 크립 그래픽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크립 그래픽은 같이 널려져 있네요. 만약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세요. 이와 같이 크립 그래픽은 여기서 끝나고 검은색 배경은 여기 계속 진행돼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해서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진행해서 그 다음 가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 가면 이게 검은 공간이 나와버려요. 검은 공간이 나와버려요. 이때는 터치해서 크립 그래픽에 가서 이 크립 그래프의 길이를 끝까지 이렇게 단색 배경 검은색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하는 요령을 알겠죠. 이상 크립 그래프로 화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앞에서부터 한번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이렇게 나오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은 음악 제목에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필요하면 또 길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늘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동작 그 다음 거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자막을 넣으면 되겠죠. 이상 크립 그래픽으로 화면을 여러가지 화면을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